41. 다음 손톱의 구조 중 손톱의 성장 장소인 것은? 1. 조소피 2. 조근 3. 조화막 4. 조체 정답은 2. 조근 42. 피부결이 거칠고 모공이 크며 화장이 쉽게 지워지는 피부 타입은? 1. 지성 2. 민감성 3. 중성 4. 건성 정답은 1. 지성 43.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만성피부염 2. 홍반 3. 광노화 4. 일광화상 정답은 1. 만성피부염 44. 다은중 멜라닌 생성저하 물질인 것은? 1. 비타민C 2. 콜라겐 3. 티로신아제 4. 엘라스틴 정답은 1. 비타민C 45. 다음 세포층 가운데 손바닥과 발바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1. 과립층 2. 유국층 3. 각질층 4. 투명층 정답은 4. 투명층 46. 현대의 향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워터가 개발된 시기는? 1. 1770 연경 2. 970 연경 3. 1570 연경 4. 1370 연경 정답은 4. 1370 연경 47. 다은중 블루밍 효과의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피부색을 고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 2. 보송보송하고 투명감 있는 피부 표현 3. 화운데이션의 색소침착을 방지하는 것 4. 밀착성을 높여 화장의 지속성을 높게 함 정답은 2. 보송보송하고 투명감 있는 피부 표현 48. 자외선 차단지수를 나타내는 약원은? 1. UVC 2. SPF 3. WHO 4. FDA 정답은 2. SPF 49. 다은중 원발진에 해당하는 병소는? 1. 흉터 2. 비듬 3. 면포 4. 티눈 정답은 3. 면포 50. 피부 표면에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은? 1. 방부제 2. 보습제 3. 유연제 4. 계면활성제 정답은 3. 유연제 51. 임의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1. 영업정지 3월 2. 영업정지 2월 3. 면허정지 3월 4. 면허정지 2월 정답은 3. 면허정지 3월 52. 이 미용업소에서의 면도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오른 것은? 1. 매 손님마다 소독한 정비용 면도기 교체 사용 2. 정비용 면도기를 소독 후 계속 사용 3. 정비용 면도기를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4. 일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 5.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1. 개선명령 2. 국가기술자격 취소 3. 일정기간 동안의 업무정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정답은 4. 6월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 54. 다은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1. 영업소에 필수불가결한 기구의 봉인을 해제하려 할 때 2.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 할 때 3. 벌금을 부과처분하려 할 때 4.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정답은 4.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55. 이 미용영업소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의 벌칙사항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6.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 미용 영업 업무를 행하였을 때의 벌칙사항은 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2.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7.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100만 원 이하 벌금 2.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 200만 원 이하 과태료 4. 200만 원 이하 벌금 정답은 3. 200만 원 이하 과태료 58.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누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는가 1.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 2. 시장 군수 구청장 3. 시도지사 4. 보건소장 정답은 1.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 5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2. 미용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업무정지 2. 면허정지 3. 면허취소 4. 영업장 폐쇄 정답은 2. 면허정지 60. 위생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1. 시장 군수 구청장 2. 대통령 3. 보건복지부 장관 4. 시도지사 정답은 4. 시도지사